1. 2. 1. 2. 2. 1. 2. 2. 2. 2. 2. 1. 3. 2. 1. 카페 잡았고 삐온다 이거 왜 삐가나 나이스 자이 적금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포 저지하십시오 아 나 8판이지 스페셜 포인트 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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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잇살이거 하도 오랜만이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캐스파 인성논란? 그게 뭐에요? 옷까지 맞추실려면 SP 지금 말움밖에 없다 하셨나? 일단 SP는 출첵하시면서 좀 존버를 하시는게 낫고 90일 기준 35700원 35700원 뭐 옛날부터 무속 캐시 지르고 하는거 보면은 오히려 옛날이 더 필요한거 많았죠 지를 때 지금은 이제 필요하니까 총기 패키지 같은건 사지만 아 많이 당황스럽네 아 그쵸 그 풀템 맞추실려면 제 채널에 복귀유저 검색하시면 돼요 복귀유저 사실 그 분야의 최고봉은 넥슨이긴 하지 그죠 현질 유도의 최고봉 넥슨 부정 못하지 빨리 키보드 받아보고싶다 와 주문해놨는데 빨리 키보드 받아보고싶다 와 주문해놨는데 아 아 아 문이 지내배하셨습니다 압션 들뜩기 요새 공방에서 함부로 쓰면 강태당한 리데이 자유랜덤만 가야되요 아 아 저도 마이클 끄는거잖아 내가 소통한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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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문제인가? 마우스 문제인가? 진짜 왜이래? 잠깐만요 음악 좀 차라리 어 이래암만놔 어 왼쪽으로 키프라운 쏘고 그러게요 그 성우 오래 해먹는데 저작권같은거 들어올라나? 들었다 나이스 찬양님도 마이크 안되시면 듣기라도 하셔도 괜찮을때 얘기는 저희 둘이서 할게요 영원행이랑 하유하유 드톡이라도 뽑으시니 나이스 나이스 스나블딤인가 나이스 하이까비 미션 실패 다시 하려면은 조금 아주 작은 각오를 좀 하셔야죠 고인물 안에서 살아남기 바다매 해적매 일창빙하나 아직 다섯발 남았다 아직 다섯발 남았다 나이스 끈통 아까 원래 오셨던 분인데 맞구만 다섯발 남았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와 근데 돌개발 D프로가 짱이다 703은 돌개발은 좀 별로인거 같아요 지금 잠깐 들었어요 총이 좀 안맞길래 개 돌에 파워가 생기네 개 돌에 파워가 생기네 옆조심 옆뒤가 하신대 1탄 피하기도 옆이래요 옆이래요 옆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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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옆이 안해졌어 승리했나 바로 뒤늦게 바로 춰 속옷 작대하나 오케 대관리죠 작동 작동확인 제압해 개피 개피 개피컷 의심도 안해 끝 와 좋아 이게 나지 그래 703 이거 놓아가지고 돌격이 옆에서 조심 옆에서 조심 박뒤 삥좋다 아니다 박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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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막뒤 스페셜 그쵸. 핵이 많아. 근데 스포는 그나마 좀.. 택을 많이 잡았어요. 사실. 상을에도 재밌고. 지금도 스포는 핵 잡으려고 계속 노력 중이고 그나마 이제 간간히 안 들키는 위치핵들만 좀 남았지. 대놓고 쓰는 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샤드롱. 패스 조심. 옆 옆 옆. 물베리 옆. 샤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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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벽. 컷. 샤벽 컷. 엘바. 적 빼갔네 제가 아까. 자금 들어 자금. 영위한. 상거리. 컷. 자금 클리어. 오케이. 어 작뒤솔인가? 와. 지프로 드니까 그냥 아주 그냥 사이다구만. 지프로. 저치. 그냥 원하드로 다 들어가네요. 역시. 이게 정상인데. 그중. 으흠. 은힝. 은힝. 에니. 은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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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먹었어요 아직. 로마. 작업 심해서 빼는 중. 셧터 핏 가고 더 단위대잉. 우리 큰 과자, 큰 과자 찬아 큰 잡혔어 컷, 금통 컷 거북이 형님 나이스 벌써 20필이야? 예 역시 G프로의 힘인가 G프로 G프로 비싼 값 하쥬 배그 되는 컴퓨터는 스포 한 10개 돌려둡니다 그쵸, 용어 실전에서 익히는 게 좋긴 하죠 얼마 미스? 저는 셔터 고삥 힘주게 고삥 하나 고삥 하나 고삥 하나 고삥 하나 쪘다 삽박하나 양념 2층 2층 2층들 2층들 스포 얇게 켜도 됩니다 배그 되시면 그 정도로 seo 스포 아, 우리 퇴배하였습니다. 저 스포 덜리 스포을 잡기 데려가지 말아 아 이거 우리 세명 가가지고 템 맞추고 잠깐 한번 들어가볼래요? 제가 저 백빙 일단은 그거 뭐지? 오케이 일단 작대 먼저 먹고 천재 먼저 작업 빼고 네 명이서 가자 네 명이서 오케이 차라리 포기랑 다 오더라고 내려와 볼래요 일단? 이거 엘빡빙 영혼님이 까시고 네 고핑 까고 찬혜님이 엘빡빙 까실래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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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신호하면 같이가요 고핑 준비 고핑 까세요 지금 고 잡배 삐 하나 핑 두개 엘빡빙 고 어 엘빡빙 아이가지 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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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그래도 깔끔하게 뚫었네요 무조건이죠 접팀까지 쳐버리면 뭐 방법이 없지 타이밍 보고 옆뒤께요 갑니다잉 아 몇빔 못 뛰었지 뛰었어요 접해서 포가요 옆에 잡았고 수나 했을거임 옆에 옆에 잡았고 수나 했을거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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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나 바록살 네 나 뒤집 보러가 확인 삐온다 너 왜 삐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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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 납대로 오케이 반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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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아이고 셔터에서 빙나왔다 또 빙나왔다 WM이 내 앞에 있는데 또 빙 뭐야 이거 잠깐 나 1창 빙 두개 치고 저 빙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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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삼 디코의 편안함 느낌 아 맞아 맞아 세세한거 하나 와 직프로 점사도 잘 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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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셔터 빙 나왔거든요 바셔 조심 우리 잘 먹었다 오케이 그렇다면 셔터 빙을 가야죠 저 배 빙 하나 저 배 빙 두개 철해도 돼 아 제발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안 돼 옆 설마 또 이렇게 못 가나 저 배 빙 한 번의 기회가 납니다 오케이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이번엔 작디 안 가볼게 저 배 빙 1차 피하나 1차 피하나 셔터 매지 피하나 어 어 나이스 나이스 큰 뚫었어 나이스 적 패스나 적 패스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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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치 아 아 아 응 으 으 으 으